고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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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사리를 넣어야 돼 고사리를 넣어야 돼 뭐 한다고 그랬지? 육개장 끓이려면 고사리를 넣어야지 이걸 이제 불려야 되나 보다 삶아야 돼 아롱사태 육개장 끓이게 희경이가 사온 거구나 맛있지 이걸로 하면 우리만 먹기 아까운데 양지보다 이게 맛있겠네 맛있지 아롱사태는 유명한 거잖아 물 부어서 담궜다가 삶아야 돼 고사리 얼마나 담궈나 한 20분 담궈야지 삶아야지 그리고 이것도 물에 담궈야지 피 빼야지 하루 웬만하면 부잣집도 못 끓여먹어 너무 비싸서 이것도 핏물 좀 빼야 되는구나 삶아가지고 담궈야 돼 냉동실에 넣어놔서 아뇨 냉동실에 안 넣었어 생고기야 아 생고기야? 냉장실에 넣어놨어? 김치냉장고에 넣어놨지 세돈 박 내야 되겠네 잘라가지고 담궈야지 아 아 이것도 한 20분 담궈나? 피 빼야지 아 그렇게 쪼개지네 응 이렇게 결대로 쪼개지네 그래 아롱사태이구나 이렇게 피 뺀거 빨리 빠지 그렇게 해서 담궈놓는다고? 응 와 맞네 콩나물을 기린내가 이렇게 나니까 대만 넣어 지저분하지 않아 콩나물 아 이걸 육개장에 넣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다듬어서 머리를 띄부려야 돼 끓여놓으면 지저분하니까 네 머리 띄고 뿌리도 띄고 이렇게 다듬어서 넣어야 돼 아 이렇게 머리를 다 띄었구나 하나 어 왜 물을 먼저 끓여야 돼 먼저 끓여야 돼 세 개 세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걸 물을 먼저 끓인 다음에 담궈뒀던 고기를 넣는 거야? 응 다시마 좀 넣고 끓이다가 다 아 육수를 내는구나 여덟 개 육수를 내는구나 네 다시마를 넣는구나 응 육수를 내다가 이제 물 끓으면 고기를 넣어야 돼 이대로 부어가지고 이제 불었구나 네 삶아 국 끓일 때 넣을 정도로 이제 이게 삶아져야 돼 이제 불어서 한 20분 뚫렸네 응 이렇게 삶으면 이제 금방 물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냉동이 아니라 깔끔하네 응 이제 물이 끈다 응 다시마 빼야 돼 응 다시마는 어느 정도 삶으면 빼거든 다시마 뿌리라 응 다시마 뿌리라 응 이게 다른 그 뭐 가운데 토막보다 이게 훨씬 많이 나와 육수가 진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냥 진 걸 샀는데 응 지금은 장사들도 알아가지고 이 뿌리만 쉽지 않나 봐 아무 찌꺼기가 없이 깨끗한데 응 이제 핏물 뺀 물을 버리고 이 정도 피 빼면 아주 빨갛거든 응 이렇게 세트도 돼 냉장고기라 응 가만있어 한번만 더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던져서 뭐 이게 이렇게 끓는거 응 제일 고급으로 육개장 끓인거야 한 40분 삶아야 돼 아 오래 삶아야 되는구나 아 맛술 응 다 삶아줬어 고사리 고사리가 이제 삶아졌구나 고사리가 이제 삶아졌구나 어 그러면 이 정도 삶으면 건져야 돼 다 삶아졌는데 좀 이 물에다 식을 때까지 놔둬으면 아주 잘 물러 이렇게 뚜껑 닫으면 음 불을 끄고 길이를 이정도 음 대파를 한 1,5cm로 잘라줍니다. 이렇게 많이 잘라줍니다. 큼지막하게 반쪼개네요. 이렇게 다 잘라 놓을게요. 1,5cm로 잘라줍니다. 1,5cm로 잘라줍니다. 1,5cm로 잘라줍니다. 1,5cm로 잘라줍니다. 3,5cm로 잘라줍니다. 1,5cm로 잘라줍니다. 양색을 잘라줍니다. 양색을 잘라줍니다. 고기를 한 40분 삶았나? 응. 삶았으니까 이제 건져서 찌지면 돼. 적당히 40분 정도면 잘 익었어? 응. 또 끓이는데 뭐 찢어가지고. 그렇지. 너무 물러분도 안 좋잖아. 그렇지. 씹는 맛도 있어야지. 탱글탱글하네. 이제 여기다 불 켜놓고 찢어야 돼. 이게 좀 찢을 정도로 식었구나. 잘 찢어지네. 응. 이 고기는 맛있겠다. 이런 거 있어서 맛있다 그거야. 삶아있으면 퍽퍽하잖아. 기름 그런 거 없어. 고급 거석이라. 육개장을 끓일라 그래서 그렇지. 이거 묵고 이때마다 조금씩 잘라서 끓인다잖아. 이건 비싼 고기라. 고기 자체가 맛있겠네. 엄마가 먹어봐. 소금에 찍어 먹어봐 좀. 잘 안 찢어지는 부위는 그렇게 잘라버려? 응. 고기는 더 맛있는 고기. 쭉쭉 찢어진 것보다. 쫄깃쫄깃하겠다. 찢었구나. 이 고기가 맛있네. 맛있다니까. 내가 아까부터 먹어볼래 먹어볼래 그랬잖아. 고추기름을 만들어야 된다고? 이렇게 기름을 붓고. 마늘은 기름을 내. 그래가지고 고춧가루를 넣어. 마늘을 볶아줘? 응. 마늘을 볶아줘? 고추기름에 고춧가루만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? 고춧가루. 고춧가루. 응. 고춧가루. 이렇게 볶아주는구나. 기름을 넣어. 매운 향이 있다. 매워. 원래 소기름을 넣어. 소기름은 안 좋지 않아. 돼지 기름으로 다른 데는 하는데. 돼지 기름 들어가면 안 맛있어요. 그러니까 소. 소기름으로 안오고 고춧가루 살짝 넣고 이거. 진짜 기름을 해야지 올리브유는 고춧가루 타봐. 응. 그래가지고 고춧가루 살짝 차. 아 원래 있던 고춧가루야? 응. 소금 많다며.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늘 간장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국간장,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참기름을 넣어주세요. 참기름을 넣어주세요. 반정도 작은 컵에 넣어주세요. 매운맛은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. 볶은 고추기름을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마지막에 파 넣어주세요. 굵은 소금으로 간 맞춰주세요.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콩나물을 넣고 고추기름을 넣어주세요. 소금을 넣어주세요. 夻게 만들기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를 넣고 이럴때 버섯을 넣는구나 콩나물이 비린내 나니까 한 번 끓어야지 그리고 한 번 저게 다 끓어 남은 뒤에 이제 간 맞혀야지 콩나물이 들어가야 시원하겠네 음 냄새 좋아 냄새 좋지 고춧가루도 넣어 이게 청양고추 안 넣어도 매운가 응 간은 봐야지 한 발 이제 소금으로 간 맞히면 되겠어 이제 파 넣고 아 이렇게 끓일 때 파를 마지막에 넣는구나 푸짐하네 몇 번 먹겠네 고기 좀 봐 고기 고기도 많아 소금으로 이제 간 맞혀야지 이거 천일염 볶은거 응 굵은 소거 응 근데 이거 보니까 한참 반 한 개 반? 응 그 정도 넣어야 되는구나 응 우와 이제 간을 또 봐야지 간이 맞아 맞았다 이것만 넣어버려야 돼 아 조금 싱겁구나 응 조금 그러면 한 두스푼 들어갔네 응 됐어 이제 끓이면 완성이네 응 완성 잠깐 끓여 응 맛있겠네 맛있겠네 응 냄새가 죽인다 고기가 진짜 많아 응 고기가 진짜 많아 굵게 찢어와서 씹을 것도 많아 여기에 진짜 진국이다 고기가 겁나게 많아 진짜 맛있겠당 고기가 겁나게 많아 고기를 잘 먹겠습니다 독해 조금씩 왜 이걸 안 먹었어? 같이 먹으려고 아 이제 육배장부터 먹어볼까? 아 시원하다 시원하지 다시 다 그런 거 안 넣고 이 정도로 어우 매콤해 매콤하지 맛있는데? 국물이 왜 이렇게 시원해? 그러니까 콩나물도 많이 들어가고 싱거우면 소금을 약간 더 쳐 와 진짜 시원하다 고기도 맛있고 소금 약간 쳐 보니까 안 쳐도 돼 조금 싱거워 이게 달아지면 짜질까봐 부추 치니까 더 맛있어 와 얼큰하다 이게 진짜 보양식이네 이게 진짜 보양식이네 이래서 이렇게 묵어 끓여먹어 그러니까 밖에 건 못 먹겠네 밖에는 못 먹겠어 미온 냄새만 나고 한나도 뭐 약간 싱거워 이것도 먹어봐 조금 넣어 알홍사태 살짝 찍어서 진짜? 지금도 맛있는데 진짜 술안주네 술 안먹을 수가 없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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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 육개장이 진짜 시원하네 이야 육개장집을 차려야 되겠어 이렇게 맛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 근데 이렇게 재료를 하려면 비싸서 할 수가 없지 남지가 않아 야 이런게 육개장이구나 여기다 달걀을 시골에서는 막 다섯 대치 뒤져서 아 그치 너무 툭지니까 그러면 맛있어 음 근데 그러면 너무 배불러 음 아유 맛있다 최고급이다 고급 다른 반찬에 손이 안가네 응 딱 육개장만 있어도 되겠다 이거 해장으로 먹어도 맛있겠다 내가 안 끓이면 여기다 탁 밥 말아가지고 먹어볼게요 그렇지, 식당 가면? 응 그런데 먹고 나면 물이 찌르고 눈이 심히 말 안 했어 이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여튼 육개장한테 굳이 다 다시다를 넣더라고 아, 그래? 유튜브에서? 응 지금도 다 육개장에는 다시다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넣더라고 나는 그러면 이걸로 그래 와, 이게 진짜 육개장이네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마늘은 없어 좋은 것만 자연 재료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하지? 아, 시원해 빨리 이 고기도 먹어 안주로 아, 육개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응 내가 끓였어도 그거 뭔데? 맑은 거 그거 한 잔 하고 이거 한 잔 하고 이게 너무 독하면 이 안주가 좋아서 한 잔 해도 돼, 엄마는 이렇게 국물 있지? 고기 있지? 최고 안주지 아들하고 둘이서 안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잘 먹고 사네 아 아 국물 자체가 완전 시원해서 이거 소기름은 하나도 아니거든 고추기름이거든 응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해 칼칼하고 아 속이 그냥 편안해지네 엄마는 매운 거 못 먹는데 이건 매워야 나 지금 세골 그래버리자 아,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, 기가 막혀 이제 딴 데가서나 너 깨장 못 먹어, 너는 못 먹어 이렇게 맛있는 건 없어 응 우와 오늘 아주 생일이네 나 생일 돌아온 뒤 오늘 생일이다 그래 생일날엔 또 한 잔 해야지 속이 툭 터지 이제 다리가리 또 깨서 넣고 싶으면 냄비에다 따로 떠서 어머 맛있어 응 탁 탁 타가운 게 싫으니까 이거 오늘 맞게 먹으려구 크 밥은 안 먹히네 밥 안 먹어도 돼 이거 영양가가 있어서 그치 그거 완독하지 증류주야 그거 내가 Entscheid 고사리가 맛있네 향긋한게 고사리라니까 모르겠다 고사리 고사리가 맛있네 고사리가 맛있네 고사리 고사리가 맛있네 고사리가 그럴줄 감사합니다.